하고싶은 이야기를 하려면 해외하는 이야기를 조금 해야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 기억엔 두 번이거든요 아닌데 옛날 옛날 어디선가 어디선가 여성 처음 봐? 아니 여자들한테 그런게 진짜 통한다고 생각해? 응 그럼 어떡해 언제 그런거야 아깝겠다 나 너 좋아해 미친 너 한 번이라도 누굴 진심으로 좋아해 본 적이 있기는 하니? 응 너 너한테는 진짜 사람 마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야 그는? 불쌍해 바로 나오네 지금 딱 그는 그 되게 사람 철렁하게 완전 심쿵 어찌나 네 눈이 성가시게 불쌍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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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종일 따라다니는지 이유를 좀 알아야겠다고 없어 정말로 네가 보기에 나도 마음이란 게 없어 없어 다시 만나지 마 그 사람들이 이상했어요 이상한 일에 기부하고 이상한 일에 슬퍼하고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해 응 가르쳐줘 무슨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믿고 나서 하고 싶어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? 뭘 좀 배워보기로 했는데 거기에 방해가 될 거 같아가지고 뭘 배웠는데? 좋은 사람 되기 어디가? 오, 이거 봐 내려와 엄청 잘 쳤다 아 이빨아 싫다고 해도 하지 싫다고 해도? 만약에 싫다고 해도 뱉도 거짓말이니까 하지 마 안 해 하지 말라고? 안 해 절대 안 할게 거짓말 그런 게 익숙한 사람이 어딨어 쟤가 그럼 내가 마음이 아프잖아 난 네 편이란 말이야 미쳤어 오빠가 어떤 사람들한테 상처받았어 오빠가 이런 건 돼 오빠가 이런 건 돼 신기하다 이 여자인인 거 같지 않아? 오빠가 이런 거 같지 않아? 오빠가 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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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칭강이는 나에게 좋은 사람을 되려고 했어요. 좋은 사람을 되고 싶었지만 책임자가 되었습니다. 내 동생이 아니라면 왜 내 기억 속에 칭강이가 있고 칭강이를 아꼈으니까 네가 칭강이를 하러 갔어. 칭강이한텐 네가 세상의 전부였을 테고 안 죽겠다고 말해. 그냥 나인체로 죽고 싶어. 우리 처음부터 같이 있었는데? 내가 이런데 넌 그래도 죽고 싶어? 살고 싶어. 사랑해. 사랑해. 어느 날 오후 무언가가 그리워서 길을 떠난 만한 칭강이에게 도착했습니다. 그리고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. 나랑 오래오래 같이 살자. 고맙습니다. 아멘y. 우리 해 родantes 네네네 잘ần지 sö 그러세요. 우리 Road muitas